여기 한턴 더 기다렸다가 이제 화해병들 더 모이면은 바로 도격합시다 여 그리고 장군은 지금 어 뭐냐 장군 호위하는 30명밖에 없잖아요 장군 호위하는 애들 30명밖에 없잖아요 여기다가 애들 막 이렇게 합쳐서 더 추가할 수는 없어요 병사들 여기 보면은 120, 120, 150, 150, 120, 120, 120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 이렇게 합칠 수 없나? 일반 병사랑 장군을 합쳐가지고 데리고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뒤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요? 장군은 왜 쓰면 안 돼요? 장군이 있어야지 장군도 같이 싸워야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삼국제 안 보셨어요? 장군이 안 싸우면 사기가 뚝뚝 떨어진다고요 그죠? 장군이 안 싸우면 사.. 어.. 쭉쭉 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conversations 어딘지 acted 뭐 이것냐 뱃뱃뱃뱃뱃뱃뱃 champagne 요오시! 도맞시다! 이끄세! 오이오이 천재기다! 아아악 고르도와 이데 오세도도리 자 애들 창병이랑 어 얘네들 야리 이렇게 해가지고 쭉 네 애들 또 고용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아주고 이렇게 뽑아주고 이렇게 뽑아주고 창고는 아시가루한테 박으면 아시가루가 이긴다고요? 창고는 아시가루 뭔소리야?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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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터의 장군은 버프 토템용이에요? 아 그래요? 토템이에요 토템 프라이시스 사비에르 가른 다이뮤의 영재에서 기독교 교류를 전파하기 위해 교섭을 벌였던 적이 있는 남편은 반반 선교사 프라이시스 사비에르가 우리 영재에서 교류를 전파하기 위해 허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 꺼지라고 해야 될까요 주민사 가위바위라 이발 가위바위라 쒬라 하위바위라 가위바위라 ㄱㄹㅂ 고르세 고르세이 명백한 승리 아이 안녕하세요 으흠 봉신 만들기 약탈 평화롭게 점령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평화롭게 점령 흠 오케이 일단 잘 했구요 여기하고도 전쟁이냐 일단 여기 수리부터 한번 해야겠죠 그냥 한번 해주고 그리고 재정 재정해서 흠 흠 흠 음 여기는 뭐 괜찮네 민심 나쁘지 않네요 민심 나쁘지않고 일단은 이번 턴까지는 여기에 계속 있어줄게요 흠 흠 호텔어가 문명하고 비슷한건가요? 모르겠네 제가 문명 안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비슷한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영웅은 더 못뽑나요 영웅 영웅은 더 못뽑나요 영웅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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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토탈워 시리즈를 처음 해봐요 처음 이 유미사무랄 뭐 이런것도 있어? 유미싸요 사무라이 이거 그리고 애들은 여기다 넣어놓으면은 알아서 충전이 되나요? 지금 이렇게 애들 좀 달아 있잖아요 병력이 병력이 손으로 조성 pistol 그 뭐냐 여기 안에다 넣어놓으면 애들 회복이 되나요? 애들 회복이 돼요? 악은 00에서 돼요? 이제 어디로 먹어야 되지? 여기 희고 먹어야 되나 희고? 희고 먹을까요 희고? 하이 오세오도리대 갑니다 하이 시오군 이끄소 오레오 춘세오 지가이바스 오이오이 난다요 일단 여기로 집어넣어주고요 들어가 제가 행동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니까 못말리는 녀석이군 이러네요 일단은 턴 넘기고요 우리 땅에 있으면 회복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뭐야 기독교 내가 안 받았는데? 근데 왜 들어왔지? 기독교 안 받았는데 왜 들어온 거야 이거 뭐지? 뭐지? 여러분들 저 먹을 거 하나만 가져와줄게요 어 네 먹을 거 하나만 가져올게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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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 대포 얻고싶으면 기독교 해야 돼요? 그래요 대포 얻으려면은 해야되는 거예요? 서양과의 교류가 시작됐다고? 아 아 남방무역항을 만들면은 기독교하고 서양하고 교류를 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일단 진짜 살러벨이 맛있을 건 아니라고요? 네 살러벨 맛있네요 일단 여기다가 넣어주고 슬쩔 대포 슬쩔 대포 요시 이기소! 전쟁 선포! 자 전쟁 선포 해주고요 전쟁이야 이 자식아 얘도 이쪽으로 어 회복되네 선이 지날 때마다 회복이 되네요 장군은 더 못 뽑나? 장군? 장군은 더 만들고 싶은데? 장군 없이 병력으로만 갔다가 칠려고 하면은 별로 안좋죠 완전히 위험이 부술 5개 좌우 10개 Hz 5개 5개 4개 할 게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할 게 없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보 아시가루는 보 아시가루가 보 아시가루는 멜레와 폭발을 끄는 것에 적극을 끄는 것이다. 오케이. 검술 달인. 하음 연구할 기술. 방어전다. 요거 찍으래요. 찍어줄게요. 자. 앞으로 돌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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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b. 아. 이게 길이 이어져 있는 부분으로 가면은 좀더 많이 이동할 수 있는데 길이 안 이어져 있는 부분으로 가면은 조금밖에 이동을 못하네요. 그죠. 음~~오케오케 자 무역선을 갖다가 그럼 만들어줄게요 요 동그란 부분에다가 두면은 돈 들어온다는 얘기죠 오케오케 여기다가 아 어 뭐야 저거 왜 이렇게 많아 도망 저 엄청 많은데요? 도망가야 되려나 이거?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아 겨울에 진격하면 안돼요? 도망가야 되나 도망가가 도망가야 되나 음 이 기계에 그러네 병력이 감소하네요 삼국제에서는 겨울에도 잘 싸웠던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한턴 대기하고 있다가 오이 오이 자 이렇게 보내주고 병력을 다 보내줄게요 이렇게 빨리 얘네들 뽑아야 되는데 수입제 대포 아시가룸 산조이 다시마시다 일단 우리 지형에서 애들 회복시켜주고 한단에 다시 돌고 갈게요 멈춰가지고 뭐라 이거 추면 히오니의 이스캐모토 자 알았어 혼내줄게 혼내줄게 자 빨리 얘네들, 얘네들 이렇게 가구요 어? 다 못났네? 자 요렇게 넣을까요? 요렇게? 요렇게 넣고 오메이레레쇼가 산조이타시마시타 혼노 오메이레레쇼 자 요렇게 해놓고 어? 수입이 왜 마이너스지? 왜 수입이 마이너스죠 이거? 야 요거요거요? 여기 한 명 밖에 못 넣었나보네 아 병력을 많이 뽑아가지고 유지비가 나가가지고 그래요? 자 그럼 세금 좀 올리자 얘들아 돈 좀 더 내야겠다 원천세 징수 가자 괜찮겠지? 뭐야 자 이거는 패배해도 상관없죠 괜찮아 괜찮아 기술에서 참도 찍고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쪽으로 꺼내 뭐야 왜 못 넣어? 얘는? 이렇게 밖에 못 넣어요? 얘 왜 못 넣지? 이거 어떻게 해야되죠 이거 왜 이제 제가 안 들어갈까요? 뭐야 이거 왜 안되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 아이씨 그치 뭐 이거 이거 아멘 이거 턴 넘기면 이제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퇴금을 조금 내릴게요 파상 압박 당신은 너무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군대 유지빈은 당신의 국고를 위채워하게 합니다 음? 이 정도 해산하면 되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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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기까지 가줍시다 여기로 이동 아 이거 다 해산해야 되네 다 해산해야 돼? 내가 병력들 다 뽑아놓고 다 해산시켜버렸어요 어떡해 뭐야 이거 외국인 문제? 외국인 처벌해 오츠카이시마스 와 얘네들 얘네들 장난 아닌데? 이거 수동으로 전투해야겠죠? 수동으로 전투하면 내가 질려나? 근데 겨울 아닌데 왜 피가 달았지? 얘네들? 적진으로 들어가면 피가 다는 패시켜버라도 있나? 우리 팀 왜 피가 달았지? 좀 걸렸어요 공글이.. 정말로 해 맞추겠어? 오케이 야 이겨야지 이겨야지 약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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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약탈하구요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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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해주고 그리고 지금 해야되는게 재정에서 끼고 세금 면제해주고 세금 면제해주고 근데 여기 잠깐 들어가있다가 여기 휴가 쳐줄게요 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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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 찍을 수 있죠? 전략가 조사 하나씩 찍고 저 24마리 가지고 나랑 싸우겠다는 거야? 공신이 다 갔네 이겼죠 이거는? 아 안녕하세요 대마도 먹으러 가자고요? 일단 여기부터 좀 맞고요 어 뭐야 갑자기 카카오티비가 멈춰 사라졌는데? 근데 잠깐만요 갑자기 창이 꺼져버렸어 그냥 튕겨버렸네 그냥 튕겨버렸네 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 히히히히히 야 히히히히히히 나 죽여버려 설마 내가 지나? 이럴수가 내가 졌는데? 왜 어디갔어 아들 어디갔어? 죽었나 설마? 네 갑자기 카카오 플레이어가 꺼져 버렸어요 갑자기 카카오 플레이어가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시켰거든요? 이제 나옵니다 채팅 나올 거예요 갑자기 터져 버렸어요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네 갑자기 그냥 카카오 플레이어가 창이 그냥 꺼져 버렸어요 네 창이 꺼져 버렸습니다 젠장 근데 어떡하죠? 큰일났어요 저 졌어요 지금 시오니 스케모토 얘 왜 이렇게 세요? 져가지고 지금 아들이 실종됐는데? 심하자 아들 어디갔어? 아 심하자 아들이 아니었구나 그게 누구였지? 장군 한 명 어디갔지? 죽었나? 자피형 이거 참수당하나요? 어떻게 됐지? 자피형 이거 참수당하나요? 자피형 이거 참수당하나요? 흐음 그룹에 내리고 있던 장군 사라졌어요 흐음 흐음 그룹에 한 명 흐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초반에 그냥 싸우지 말고 그거 했어야 됐나? 세력이나 발전시켰어야 됐나? 세력장 7위 저 위에도 먹었어야 됐나? 이 위에도? 이 위에도 먹을 걸 그랬나? 카카오 플레이어가 그냥 꺼져 버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카카오 플레이어가 갑자기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켰어요 왜 꺼진 건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냥 꺼져 버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 난감하네요 아몬님 매력적인 일본 장수 누구를 추천하시나요? 저요? 저는 고니씨요 저는 고니씨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왓기 작가하고 고니씨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부대에 장수 2명 있으면 장수 2명 버프 다 받나요? 모르겠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다 그거냐? 반란이 계속 일어나. 야 무슨 잘못을 했다고 반란이 계속 일어나냐? 누구야 졌다고? 반란이 일상이에요? 게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감이 안 잡히네. 장군 한명 죽은 것 같은데 어디갔지 장군? 장군 원래 3명이었는데 2명으로 죽었어요. 죽었나봐요. 웬만하면 수동으로 돌리라고요? 이게 캠페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캠페인도 결국은 여기까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싹 먹는 게 목표예요? 통일이 목표예요? 아까 병사를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병사를 많이 뽑으니까 유지비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유지비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돈만 계속 빠져나가다가 진짜 답도 없이 그냥 해산 다 해버렸어요. 돈만 날려버렸습니다. 새로운 가면에 출연? 다퇴? 그들의 무사의 실체는 까마귀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다퇴? 다퇴? 우리나라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있었듯이 얘네도 이렇게 막 다 나눠져가지고 싸울 때가 있었겠죠?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렵네 생각보다. 복들이 심지어하면 반란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데이오세. 오다치 노자. 주점? 주점 만들어주고요. 마오칸. 여기는 마오칸. 이건 뭐예요, 이거? 마이사 역장. 운명 시리즈와 토타로 시리즈가 초반 진입장. 상욱지도 똑같지 않나요? 상욱지도 초반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힘든 영화 많죠. 대체적으로 서양 게임들이 진입장벽이 높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양 게임들이 진입장벽이 높은 게임들이 많아요. 아, 이거에 비하면 사곡진 애기 수준이에요? 그래요? 뭔가 해야 될 게 더럽게 많아요. 일단 다시 해봅시다. 이거 제가 볼때는 배 쪽은 공격을 잘 안 받는 것 같거든요? 배 편은 공격을 잘 안 받는 것 같으니까. 처음엔 무역항부터 빠르게 지어가지고 무역 배부터 띄워가지고 하나씩 다 배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트리얼 전투만 해봤어요. 전투. 해상전투하고 육상전투만 해봤어요. 약간 턴제 나 이런 게 약간 이거는 어, 그거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이나 킹스 바운티랑 약간 비슷한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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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쓰기로 해볼까 우회쓰기? 응 우회쓰기로 해볼까 우회쓰기~~ 우회쓰기로 해볼까 우회쓰기? 상옥진 토타로 전에 토타로 연습만 3개월 했다고요? 그래요? 토타로 되게 어렵네 게임이 아이 그렇게까진 안 하려고요 그렇게까진 안 할 겁니다 내 소중한 머리를 갖다가 시마즈가 위치가 되게 좋아가지고 괜찮긴 한데 초소카베로 해볼까? 초소카베? 호조 모리 오다 오다로 할까요? 오다? 노다치 사무라이는 뭐고 아시가루는 뭐고 또 다 뭐야? 아시가루도 무슨 야리 아시가루 뭐 유미 아시가루 어 아시가루 어 아시가루 뭐 네 오다치는 칼 종류예요? 아 그래요?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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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심화주로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심화주로 갔다가 한 번 더 해보고 일단은 저 여러분들 세수 좀 한 번만 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네 진행할게요 세수 좀 한 번만 하고 오겠습니다 얘네로 한 번 진행해볼게요 얘네로 다시 네 어 음 음 으 으 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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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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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성의 닌자를 배치하면 첩보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들은 왜 반란을 일으킨 거지? 그렇지? 1545... 이건 Sengoku... 우리의 심아즈... 우리의 다이미오는 성군이... 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여기 점령해버리구요 수리 한번 해주고 항구부터 빨리 지어줄게요 항구 항구 짓고 신량 식량 올려줄 농장 더 지어주고 그런 다음에 세력관리 세력기술에서 검도까지 찍어줘야겠죠 검도까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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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지어줘야 되나? 도로 짓고 카타나 사무라이 카타나 사무라이 자 그리고 바로 무역항까지 지어줄게요 무역항 지어주고 이거 한 다음에 턴 넘기 어? 뭐야? 저식들이 감히 저 한 번 붙어줄게요 이토 요시스케 왜? 왜 리방했냐고요? 리방을 그 뭐냐 하려고 한게 아니고 갑자기 카팟이 터져버렸어요 카카오티비가 갑자기 꺼져버렸어요 오류도 안뜨고 그냥 갑자기 창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시켰어요 기독교 허가해주면 그쪽 버프 얻는 대신 딴 세력들 대부분 적대된다고요? 아 그래요? 카카오티비가 그냥 이유도 없이 창이 그냥 꺼져버렸어요 예 저 호다닥 다 시켰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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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ic 흠 흠 흠 흠 흠 oting 흠 흠 흠 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판다이! 다이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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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않고 고른다! 그들은 지민이 자고 있잖아! 지지않고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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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Let's go. 어, 뭐야. 대장이 당했어. 어떡해. 뭐야, 죽었어? 장군 죽었는데요? 안 돼. 장군이 죽었어요. 어떡해요. 쫓아서 죽여, 쫓아서 죽여, 저거. 장군의 원수를 갚아라. 도망가버렸는데? 장군이 죽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자동전투 돌릴걸. 쏠 했다가 죽어버렸네. 아, 진짜. 흠. 장군 죽으면 다시 못살려요? 흠. 장군 죽으면 다시 못살려요? 흠. 장군이 죽이려. 느낌을 당하는 바람에